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위의 홍소연입니다. 바나나 나무도 나이태가 없고 코코넛 나무도 나이태가 없다고 해요. 나이태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도 맞아보고 흩날리는 눈발도 맞아본 나무들에게만 생깁니다. 대신 나이태가 있는 나무들이 단단하고 반면 나이태가 없는 나무는 잘 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목재가 못되죠. 겨울을 겪고 나이태를 얻을 것인가? 겨울을 겪지 않고 나이태도 얻지 않을 것인가? 내가 나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11월을 보내면서 잠시 나무기 되봅니다. 11월의 날 11월 6일에 11월 6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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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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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